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성인입니다 여자들은 모르는 남자들의 심리 여모남심 오늘의 주제는 연애가 아닌 조금 민망한 주제일 수도 있어요 여자들이 많이 궁금해하기도 하고 남자들도 어쩔 수 없어 하는 야동보는 이유에요 남자들의 성욕은 여자들이 식욕과 못먹는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왕성해요 물론 성욕이 왕성하지 않은 소수의 남자들도 있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평균 남자 즉 평범한 남자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여자들은 배고프거나 식욕이 땡기면 먹을 것은 먹겠죠 그런데 다이어트를 해서 살찐으로 못먹다던가 돈이 없어서 못먹다던가 먹을 수 없는 상황일 때는 대리만족으로 먹방을 봐요 남자도 똑같아요 다른 걸로 풀 수 없으니까 야동을 보고 대리만족을 하는 거예요 물론 여자들도 야동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대다수가 단순히 호기심이나 재미로 보지만 남자는 야동을 보므로서 성욕을 풀고 마음을 가라앉히는 연자타임에 들어가요 야동을 본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정말 성적 취향이 독특해서 어린아이를 좋아한다던가 그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성범죄제 같은 사람도 있겠죠 아 걔네들은 사람이 아니라 짐승새끼들이구나 무튼 남자친구나 남자사람친구가 혹은 동생이나 오빠가 야동을 본다고 해서 이상하거나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이해하기는 힘들겠지만 그걸 이해해준다면 이해심이 정말 매우 베리 넘치는 퍼펙트한 여자친구 퍼펙트한 여동생 혹은 누나가 될 거예요 야동을 안 본 놈은 있어도 한 번만 본 놈은 없다잖아요 이해해주세요 퍼펙트한 여자가 되어주세요